안녕하세요. 이건영입니다. 다세대주택이 일반 구축물보다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. 내용이 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주안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. 다세대주택에서 설계 고려사항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주로 일조건입니다. 일조건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조건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요. 두 번째는 주차장이죠. 주차게임이기 때문에 세대당 0.5대 특히 원룸은 두 세대당 주차가 1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지의 여건이 주차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세대수가 거꾸로 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발코니 확장 부분인데요. 발코니 확장 부분은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에 법적인 한도 내에서의 발코니 확장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. 발코니 면적은 법적 면적에서 다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발코니 확장 부분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요.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피난 소화통로가 되겠습니다. 피난 소화통로는 건물의 출입구에서 도로변까지 나가는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영향을 좀 주는데요. 이게 1.5m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건물의 코아 위치를 어디에 배치할지가 주 고려사항이 될 것 같고요. 다섯 번째는 계단하고 복도폭입니다. 사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계단이 1.2m로 정해져 있고요. 복도폭 같은 경우도 편복도냐 중복도냐에 따라서 폭이 정해져 있는데 중복도 같은 경우는 1.8m죠. 다가구 주택은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. 다가구 주택은 층별 바닥 면적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단하고 복도폭이 건축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에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는 풀옵션이죠. 다세대 주택을 할 때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옵션을 어디까지 건물주가 제공해 줄 거냐에 따라서 설계하는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. 풀옵션 부분에 속하는 내용들이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그 다음에 세탁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납장 같은 공간들이 이제 풀옵션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은 지역이라든가 또 건물주의 어떤 부동산 계획에 따라서 이 풀옵션에 대한 사양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달라지고요. 임대를 내가 풀옵션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침대까지 가구까지 제공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. 다세대 주택이 설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다세대 주택은 각 방별로 창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발코니 확장 부분에는 또 창문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주 공간에는 이 창문의 디자인적인 영향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. 이러다 보니까 디자인하는 데 좀 창문이 오히려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발코니 부분도 좀 영향이 있고요.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다세대 주택을 다세대 주택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좀 숙제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이 다세대 주택들이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는 법적인 것, 발코니 확장 부분, 난간의 규정 이런 규정들 때문에 디자인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비건축인들, 일반인분들은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다세대 주택을 설계를 할 때 고민이 다세대 주택처럼 안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없나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고민거리는 뭐냐면 발코니 확장에 창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. 법적으로 인정하는 발코니 확장 부분에는 창문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. 왜 창문을 설치를 해야 되냐면 발코니 확장 부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예전에는 별도 구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없어졌죠. 이러다 보니까 실내를 발코니 확장으로 구획만, 도서상에 구획만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원상복구 했을 때 다세대 주택에서 제일 고민거리가 뭐냐면 단창으로 할 거냐, 이중창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단창으로 하게 되면 디자인 쪽으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는 있는데요.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의 특성상 거주민이 살기 때문에 추위라든가 맥난방 부분에서 이중창이 훨씬 좋죠. 그래서 단창으로 하면 디자인 쪽으로는 괜찮고 기능 쪽으로는 조금 떨어지고 또 이중창으로 하게 되면 디자인 쪽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기능 쪽으로는 따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룸은 단창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중창 같은 경우는 투룸이나 스리룸, 말 그대로 살림집이 들어올 경우는 이중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단창으로 갈 때는 요즘에 에너지 전략 계획이라든가 에너지 문제가 하도 강화됐기 때문에 삼중유리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중창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공사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할 때 단창으로 가느냐 이중창으로 가느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고민해야 될게요. 이삿짐 문제입니다. 이삿짐은 어떻게 들어가나 우리가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삿짐을 그렇게 바로 외부 창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협소주택입니다. 협소주택. 협소주택은 요즘 최근에 조금 많이 트렌드 쪽으로 좀 많이 부각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. 땅 20평에다가 단독주택을 이렇게 협소적으로 지어서 한 가구가 들어가게 살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가구가 조그마한 계단 통해서 2층, 3층, 4층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단 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이삿짐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면 이삿짐이 외부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픽스창을 한다든가 좀 큰 창을 할 경우에는 이삿짐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나 이런 협소주택 계획을 할 때는 이삿짐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. 그러다 보면은 창문을 뜯는다든지 그리고 슬라이딩 도우를 한다든지 해서 이삿짐이 들어가게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제 원룸 계획할 때는 사실 이삿짐은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됩니다. 원룸 같은 경우는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산림집, 산림집 같은 경우는 이삿짐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수익성이죠. 수익성을 어떻게 낼 거냐라는 부분에서 수익성은 호수를 많이 만드는 것 세대수를 많이 만들어야만 수익성이 높아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많이 만드는 것 현장말로는 세대수를 많이 뽑아달라 그런 말을 하죠. 뽑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대수를 많이 뽑아주는 것이 하나의 수익성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건용이었습니다. 이건용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